제가 할게요. 그래주겠나, 대성분. 시간 좀 되나? 저 남는 게 시간이에요. 아유, 조아라. 엄마! 아, 왜? 아니, 왜 물이 어디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와? 어? 딴 데도 되나? 아유, 정말.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야, 조아라 이거. 쟤네들 이제 집에 보내줘. 아, 지들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그런 거야. 엄마 부은 거 아니야. 꼬치. 아이고, 이거 물 버려야 되겠네? 야, 이거 잠깐 잡아봐. 어? 잡아봐. 제가 옮겨드릴게요. 싹싹해 아주. 아유, 왜 헤어졌어? 엄마! 아, 왜? 아유, 우리 태성분은 얼굴도 예쁜데, 일도 착함 예쁘게 잘한다. 제가 좀 이쁩니다, 어머님. 어머니? 빨리 와서 좀 들지? 아아. 음. 어머님? 아버님은 아니잖아? 엄마! 우리 선제 팔뚝이 기냥. 아이고, 운동한 몸이라 영식. 아버지, 이. 놀고 먹던 놈이랑은 근육 자체가 다르긴 하죠. 놀고 먹던 놈? 틀린 말 했어? 옥순아. 김 씨 왔은 게? 얼른 2층으로 올라가 봐. 어, 왔어? 솔아. 우리 우성 올라와서 큰 대회 하나 더 갖고 내려오는. 엄마 좋아하지? 아, 튀었잖아. 이미 젖은 거 좀 튀면 어떠냐? 야, 이미 젖은 거 좀 튀면 어때서. 야, 또 잡아봐. 아, 힘들게 닦아 놓은 건데. 야, 김재석. 아, 씨.